다시 녹음하는 건데 이게 녹음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다시 하네요 그래서 이 그래픽이 처음에는 설정이 안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옵션에서 다시 그래픽이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나가기를 먼저 누르세요 ESC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기를 누른 다음에 다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그래픽 옵션이 있는데 그래픽 옵션에서 이제 설정하면 되죠 안 만지는 게 가장 좋고 전체 창 모드로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게 오버되면 오버될수록 이제 렉이 걸려요 빨간색이 되면 안 되거든요 매우 낮음 낮음 이렇게 기본값인데 저는 컴퓨터가 굉장히 구려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화질이 이렇게 깨끗한 대신 이제 컴퓨터가 안 되어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게임이 되는데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 이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이제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추가해 봤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이렇게 늘리면 되는데 그러면 렉이 걸려서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똥콥에서는 만지면 안 되네요 그쵸? 요거랑 요거 이제 올리면 이제 그런 문제가 트래픽이 이제 생기고 그런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